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진짜장 내봉 그리고 만두입니다 깍두기랑 소스는 돈까스 소스 준비했고요 음료는 콜라예요 잘먹겠습니다 음~~ 음~~ 고마워 만두는 이북식 손만두에요. 마트에서 샀어요. 소 milk 불닭 아 숲 진짜 너무 맛있다고 봐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입이 하마였으면 좋겠어요. 입이 너무 작아요. 짜장만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장은 좀 달아요. 제가 이 맛은 바삭해 줄이도 좋겠어요. 아삭한거같은 사람이 있어서 진심한 알맹시가 들리지 않나요. 해초аж아보다는 맛을 shocked them. 매우 귀엽게 잘 먹어요 고소하고 아삭아삭하고 매콤하고 마요네즈 는 너무 맛있어우, 너무 맛있어요! 저녁 중간에 꽂아줘서 낯선이 정말 맛있어서 괜찮으셨네요! 이제 900g에서 안 먹어야 돼요 고춧가루 베리 딜리셔스 버섯 버섯 매콤한 아이스크림 매콤한 아이스크림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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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 뼈가 너무 좋더라구요 매콤하고 짭조러서 고기맛도 뭘까요? 새콤달콤을 많이 먹는것 같다 사실때 더 매콤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여 치킨이 두부로 쫄깃해요 치킨이 너무 쪘고 쫄깃해요 이렇게 먹으면 김띠 만두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야될 고춧가루 젤리 치즈가루 보석한 짭조름에 짜장면은 역시 마지막에 건더기랑 면이랑 수조로 긁어먹는 맛이에요. 마지막. 매콤한 부족한 맛. 매콤한 부족한 맛과 매콤한 맛은 양념이 더 편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